네, 지금까지 홍창배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API를 활용한 현대화 여정, 마이크로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세션을 듣고 왔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커스터머 엔지니어인 홍창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서 API 관리 솔루션인 LPG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잘 전달되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피저 케이스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했을 때 개발과 서비스 구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PG의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오픈 API 관리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인 오픈 API 디자인, 개발, 보안 적용, 배포, 분석 모니터링의 전 단계를 지원해야 되는데요 APG는 이런 API 매니지먼트 솔루션 영역에서 글로벌 리딩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APG의 장점으로는 개발자 친화적인 개발 환경과 툴킷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GI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능들을 빌트인 정책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복잡한 개발이나 코딩 없이 정책의 설정만으로 신속하게 API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일들을 통합 환경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외부의 앱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 내부의 서비스들을 아주 신속하게 현대화된 API로 만들어서 안전하게 제공해 주는 점들이 APG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 이외에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 APG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APG에서 API 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들은 크게 트래픽 관리, 보안, 메시지 변환,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 영역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API 개발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누구나 아시듯이 보안이나 메시지 변환 등이 과거에는 필수적이었고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는데요 저는 요즘 트래픽 관리 영역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APG에서는 API 트래픽의 관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API 호출 트래픽에 대한 할당량 정책과 또는 순간적인 TPS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요구사항으로 API 호출 결과에 대한 캐싱이 있습니다 백엔드 서비스의 호출 결과를 API 게이트웨이에 캐싱하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API 호출에서는 백엔드의 호출 없이 캐싱 결과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APG에서는 강력한 캐싱 기능을 제공해서 백엔드 서비스의 부담을 줄이고 API의 응답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서 APG를 통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APG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APG를 도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고객사의 환경과 백엔드 서비스 유형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APG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디플로이먼트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온프레미스 서비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또는 금융권 등과 같이 높은 보안 요구 사항을 가지는 경우는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전체 솔루션을 바로 설치하고 직접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현대화 여정이 많이 진행되시고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APG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APG 퍼블릭 클라우드는 완전히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인 SaaS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즉시 사용 가능하시고 인프라나 서비스 관리 부담에서 자유로우신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옵션이 있는데요 실제 API 서비스가 실행되는 게이터웨이 런타임은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구성되고 나머지 관리 영역이나 분석 모니터링 포탈 같은 부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 구성하시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워크로드 구성이나 고객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디플로이먼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창민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창민님과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런을 활용한 이벤트 기반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세션을 조병욱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잠시 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